우와, 하나, 둘, 셋 어라? 피가 아주 안전하고 맛있어 라면 맛있어 음! 맛있네 군빙 파인데요 아무래도 모양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 겉에 느낌이 너무 특이한데 너무 아기 군뱅이를 만지는 것 같아요 맛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탈이 날지 안 날지 궁금하시죠? 그건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돼 봐야 되거든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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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맛있군 라면이 이런 바람이었구나 아... 응 멘트 미니 시간 미니 레시아 미니 빨빨리 이 옷 같아 깨살 생두일치 아직 시간 좀 있나? 아직 생방식 시작 안 했어 음... 저는 원래 이거 안 좋아해요 계란이 있어서 먹다보니까 맛있는데? 맛있지? 얼마 전에 술이 왔어 어디에? 응 안녕 안녕 맛있다 맛있다 하루 종일 아침 하루 종일 아침 하루 종일 아침 우리 집을 정리하고 윙윙 진짜 좋은 하루 종일 난 행복해 조금씩 일어날 수 있을까? 약간 달걀하고 딱 녹았을 때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 먹은 지 얼마 돼서 이거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맛있어 빨리 먹어봐요 먹겠습니다 어려워 뜨거워 이거 진짜 예쁘다 별거 아닌데 학생이 무nsinn inté 조진 조진 감사합니다.